화학 트윈 전망을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원룸이 있다길래 구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미를 사랑하고 고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 대로변에 인접한 원룸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룸도 들어가 봅니다. 현관 입구에 배치된 좌, 주방, 우호, 화장실 구조 화학 트윈 전망을 볼 수 있는 채광 좋은 넓은 방 법장, 벽걸이 TV,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 침대를 배치하기 편리한 원룸 구조 투톤 유광 타일이 고급진 한평 남짓한 욕실 현관 입구에 배치된 주방 무더운 여름, 계단 걷기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